제훈의 스탠넷 이틀촬영 442 자 오늘도 파이팅! 웃긴 영화는 관객을 웃기면 되고 에로영화는 관객을 꼴리게 만들면 되는 거죠 앗! 너 지금 나 뭘로 찔렀냐? 짜증나 정은수? 정은수? 조문수 브라운 국민 여동생 대세녀 빙도 괜찮네 그러면 지나가는 행인 1역할 있지 그거 한석규 주고 송수 아줌마 2역할 전도현 주고 아 켈스님 끝났는데 왜 이렇게 짜증나요 안녕하세요 정은수라고 합니다